일단은 일러스트는 합격 주사에 던진 순서를 정합니다 네 번째 차리네요 마지막이네 근데 이게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도 게임이에요? 되게 오래된 게임 아니에요? PC마블라는게 아니라 아 진짜요? 그러네 PC를 왜 생각 못해 뭐지? 나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돈이 뺏기고 있는데 이 사람 뭐예요? 나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돈이 어쩜 깎여있는데? 네 랜드마크 저쪽에 검색 다 되어있는데 나 주사에만 한번 굴려보면 안될까요? 뭐가 나이스야 나 왜 돈이 벌려지겠지? 네 바로 무인도야? 아니 아 잊혀진 차원의 절대자님 곤방왕 아 곤니찌와 고아 안녕하세요? 네 맘 게임인지 똥 게임인지는 제가 찍어먹어보려고요 근데 맘 게임인지 똥 게임인지 찍어먹어보려는데 똥맘 게임이래요 흐흐흐흐흐 나 주사에 한바퀴밖에 안 들어오는데 난 내땅도 없는데 동acks 랜드마크 지어져있고 막 장난 아닌데 심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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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냥 무인도에 한 번 가실 뿐인데 돈이 이렇게 찢겨져있어요 무인도에 가실 뿐인데 왜 이렇게 찢겨져있냐고 이러다가 그냥 차이 한 번 벌리고 파살이 내가 찢겨져있어요 아니야 그래 메고 가보자 한 번 몬 몬 몬 야 드디어 내 땅 하나 생겼다 선택한 지역 다 땅이 있잖아 다 땅이 있잖아 야 아 뭐 야 크렌즈 마블이 뭐예요 나 지금 주사위 두 번 굴렸는데 돈이 반 이상이 되겠는데 네 11 5 5 5 10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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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기 그걸로 들어가면 되지 우리 그 뭐냐 그 있잖아 게임 그 뭐야 우리 같이 할 수 있는거 있잖아 위플레 위플로 가면 되지 괜찮아요 규칙이 없는게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그리고 막 디코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이제 선수들을 2명씩 2명씩 짝지어서 하는거지 토너받듯식으로 어때요 나쁘지 않은가 아 그런가 하긴 골슈나리가 흙잡으면 그냥 이기니까 나 지금 아니 무인독 두 번 갔다오고 파산당했다니까 이 갓겜 야 나 똥겜이지 막 맘겜인지 확인을 할때문가 이거 완전 똥맘겜이잖아 아 그래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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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할게요 아 나 되게 야 충격인데 야 무인독 무인독 두팔에 탈출한당이 야 이거 현실에서도 그렇게 안되지 야 이거 현실에서도 그렇게 안되지 아하 그냥 들어왔는데 이분들 똥겜에는 재능이 엄청 많은데 네 의외로 의외로 가끔에 가끔에 재능이 없애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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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뭐 총액류야 나 무인독에서 총액류대도 파산당했다니까 야 야 그냥 어기 길에 왔다갔다 하는데 네 야 지금 이거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뭐든 뭐든 저기 그 뭐냐 보드게임의 룰을 무시했잖아요 네 아 진짜요? 여러분들이 저랑 도시탄 향기가 난다는게 여기서 있는거 같아요 갓겜에는 재능이 그렇게 크게 없으신데 똥겜에는 왜 이렇게 재능이 많아요? 네 네 끝났어 끝났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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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와아 무인독 두 번 갔다 하고 게임 끝났다 뭐 보상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뭐 싫어 야아 저요? 저 없을 뭡니다 나 이거 자 자 보여드릴게요 늑 아 제거했습니다